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재가입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저는 이제 몸이 잠을 원하면 잠은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거와 별개로 저의 몸에 부담을 주는 식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일단 종류 한 종류만 먹어도 충분히 자꾸 여러 개를 지켜서 막 뱉어질 때까지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고요. 특히 여름에는 제가 이제 갈증을 느낄 때 맥주를 많이 마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녁에 거의 늦게 올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 대신에 맥주 한 캔과 군것질을 대부분 했었고 밤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혼술, 맥주를 좀 많이 마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뭐가 자꾸 지방이 붙는 느낌 살만 찌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내 스스로도 약간 나태해지고 몸도 무겁고 속도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면서 안되겠다. 여기에 맞는 또 내가 처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책으로. 어떤 책으로? 바로 이 책입니다. 먼저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책은 바로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이 책은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라는 초판을 통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중간에 한 달 한 권 일기를 해서 제가 미션도 했었던 적도 있고요. 중간 중간 독서물들도 몇 번 읽었던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책은 꼭 여름에 한 번씩 더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과 음식의 절제와 성공과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막 먹다가도 숟가락을 넣게 되고 뭔가 행동하게끔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저도 일단 3일 동안 아직 맥주는 마시지 않았는데요. 완전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6월, 7월 막 해가지고 강의 끝나고 수업 듣고 가면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집에 오면 바로 또 잠 안 오더라고요. 막 씻고 그 다음에 약간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나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좀 더 쉬어야 돼. 그걸 어떻게 쉬어야지? 뭐 요즘 유플릭스에 있는 삼총사를 본다거나 무료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면서 맥주 한 캔과 노가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절제하자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뭘 검색했느냐면요. 일단 절제의 단어라는 뜻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을 얘기한다.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이게 알맞다는 게 진짜 어렵죠. 적당히가 정말 어렵죠. 운명은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운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운명은 인간에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인데요. 또는 이것에 의해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운은 돌고 도는 것인데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줄 때는 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명은 정해진 수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운은 돌고 도는데 인간이 하늘을 내릴 때 명이라는 걸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명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음식의 양은 하늘이 인간을 내릴 때는 천록 자기가 다 먹을 양을 주워서 내보내는데요. 이 명이 명이 천록보다 짧을지라도 소식을 하면 식 먹을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길게 살 운명이어도 하늘에서 주어진 양을 폭식을 해서 금방 먹어버리면 명보다 더 짧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음식을 먹다가 숟가락으로 넣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저의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리면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미주노 남부쿠이고 바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미주노 남부쿠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 사상학자입니다. 그래서 쭉 이 사람이 죽을 운명을 태어났고 이 운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일모 최대의 사상가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막 읽어보면은 뭐 뭐 했어 뭐 있네 이런 말투가 나오지만은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밤에 대부분 와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늦게 잠을 자고 또 저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나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로 맥주를 마시면서 자꾸 집에서 영화를 보고 야식을 먹다 보니까 아 절제를 해야 돼 어떻게 절제하지? 아 절제하고 싶은데 몸 무겁고 근데 난 스트레스 풀고 싶어 건강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야식을 생각하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성공학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제가 책을 읽고 영상을 촬영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생활습관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이 책에는 음식 이외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좋은 이유 타인에게 뭐 나누면 좋은 이유 청소를 하면 좋은 이유 중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처럼 음식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 막무가내로 아이 그만 먹어야 돼 살찌니까 안 먹어야 돼가 아니라 왜 내가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지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대주는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건강히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오래 사는데 잔병치리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히 사는 건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덜 먹어서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세 번은 당연히 넘게 읽었고 다섯 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나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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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게 하고 새롭게 저를 한 번 더 행동하게 하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 나를 채찍질하는 책이라고 저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면 이 책을 읽어야 될지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죠. 이 책에 제가 가치를 이제 스스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 3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책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아우 나 여름 휴가 때 책 한 권 가져가서 읽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절제의 성공학 강추합니다. 133쪽입니다.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구절은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났을지라도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합니다. 절제와 성공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어떤 것들을 멈추고 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 것들은 절제라는 단어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말이 정말 공감됐습니다. 딱 저한테 필요한 말이었고요. 두번째는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철록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음식의 의미인데요. 72쪽입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이 줄어드니까 결국 재물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가지고 온 음식 식을 다 먹어야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운 자체가 하늘에서 준 명 자체가 하늘에서 준 명 자체가 짧을지라도 소식을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성공은 성공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미지노 남복구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번째는 당연히 절제를 지키고 두번째는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라고 합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이 천지에 가득해서 결국 가득찬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뭐 씀씀미가 헤퍼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쓰는 과소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가 먼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들과 싶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그래서 강추합니다. 세 가지 구절은 스스로 멈추는 것이 최고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천록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성공하는 법 두 가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복팔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블로그 포스팅도 올렸는데요. 복팔부는 무엇이냐면 위에 팔할만 80%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다 배부르다면서 먹는 게 아니고 배부르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숟가락을 놓기 어르신들 어르신들 또는 예전분들은 아까우니까 음식 버리면 아까워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다 먹으면 속 부대끼죠. 졸리죠. 결국 이게 어떻게 돼? 소화소화되면 결국 똥이 되잖아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133쪽에 있던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겁니다.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의 다름은 성공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도 유명서도 아니고 일단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은 김승우 대표님의 생각의 비밀입니다. 절제의 성공이라는 책은 그 생각의 비밀에서 김밥판 CEO 김승우 대표님 책에서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 책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정말 가벼운 의미로 운명 다 모르겠어. 여름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리고 제 건강 지켜야 되잖아요. 몸매 유지해야죠.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다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음식을 어떻게 감사해 먹고 이 음식을 어떻게 감사해 먹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좋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식을 조금 더 재미있게 먹고 감사해 먹는 방법으로 절제의 성공학 음식 하나만 잘 먹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저희 안 해볼 이유였겠죠. 그래서 오늘 책 먹는 유지의 책 추천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으로 저희 한 번 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꼭 이거 읽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어떻게 내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하고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도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고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나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